래위기 우리가 래위기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첫 장부터 언급되어지는 제사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정결법, 기타, 무슨 일, 무슨 일 하면서 절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래위기가 상당히 우리들과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래위기를 지난번에 한번 전반부까지 받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어집니다 래위기가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래위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좀 멀리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상당히 내 삶에 아주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래위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말이 오늘 19장 2절에 언급이 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래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다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받으면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을 나버려 살으라고 하네 하나님이 거룩거룩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까이도 나아갈 수 없고 거룩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조신함, 겸손함 이런 것만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거룩 찬양은 하는데 내 삶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지금 래위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의 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예요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 누군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디에 매복되어 있는 나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거기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막막한 현실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꼭 기억해라 너희가 신앙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너희가 꼭 마음에 갖고 있으면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아니면 여리고성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일곱 족속이 기둥처럼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거는 꼭 기억하면 이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막한 게 아니라 헤쳐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영역도 있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맞닥뜨릴 상황도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도 있고 어르신들은 내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노년을 걸어가면서 막막함 속에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자 이러한 일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래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길을 앞에 두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래위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전반부를 통해서 제사, 여러 가지 정결법, 부정과 정결함이 뭔지 등등을 통해서 래위기의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다 잊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2절, 3절, 4절의 말이 무언지를 전반부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 꼭 기억해 거룩이 뭐냐는 겁니다 거룩이 어떻게 하는 게 거룩입니까? 오늘 이거를 가지고 전반부에서 핵심적으로 래위기 전반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그것이 추상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동일선상에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펼쳐가시는 것을 자꾸 내 생각의 기준으로다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내 동일선상에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와 구별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땅은 가나한 땅입니다 가나한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다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다한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그 가나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풍요를 가져다 주거나 다산, 많은 자녀를 낳게 하거나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이게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물컵을 갖다가 오늘 내가 형상을 만들어서 물컵신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물컵신에 좋아하는 게 뭘까? 물컵이 뭐가 좋다고 말을 하겠어요? 물컵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컵이 뭘 말하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컵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식을 갖다가 불태우면 이 정성이 물컵이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자식을 불태우는 몰략신에게 향하는 음란한 행동을 보이면 뭔가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해 주겠다 바할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는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죄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목적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 동일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신들과 분리하고 구별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들었고 나를 갖다가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별해서 보고 하나님을 구별해서 믿고 신앙하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요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도대체 나를 왜 여곳에 세워두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셔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며 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다면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게 저를 통해서 있으실 텐데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걸 맞닥뜨려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나를 무심하게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은 내가 상황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멀리 보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더 넓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두셨음에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며 그거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말씀하여 이르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레위기 1장 1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과 다른 것들과 구별되세요 그런데 구별됨의 독특함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구별됨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 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간중간 중간에 잊어버릴만 하면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강조하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하나님 이거 새로운 사업장을 열든 이거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고 내가 좋아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막 들떠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절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상한 신앙관이 되어지고 이상한 신앙관은 내 삶을 이상하게 끌어가게 된다 절대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레위기 끝에도 뭐라고 그러는가 27장 34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화면에 이렇게 쫙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 거예요 어떤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있던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신도 말씀으로 뭘 했다는 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물컵을 내가 신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물컵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한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마이크를 오늘부터 마이크 신이라고 했는데 마이크 신이 나한테 말을 하고 명령을 한대 이걸 누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인데 말씀을 한다는 하나님이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고 그분이 한 말씀이 상당히 우리들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걸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9장에서 보면 이제 이거를 더 설명을 하려고 이제 10개명에서 3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2개명 하나는 4개명 하나는 5개명 그런데 이 10개명 3개를 가져서 3절 4절에 말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10개명 역시도 너희에게 앞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뒷부분은 이웃을 잘 섬기는 방법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도 이웃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도 뒷부분의 개명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3개를 들어서 보충으로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누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들어가서 보고 이거 답습을 해갖고 모방을 해서 카피를 해갖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갖고 우리도 그 신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자 그런 마음이 들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뭐예요?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다른 가난한 신들과 두지 말고 나는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확신을 주고 말씀으로 갈 길을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희가 집중해서 이것을 들어야지 너희가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게 이 자리에 예배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이걸 따르는 건데 여기서는 다 돼요 우리가 그런데 막상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룩거룩 거룩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분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따라서 산다?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물물거래, 장사입니다 또 하나는 농사, 아주 심플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신앙과 살아가는 삶이 딱 맞물려 있었어요 어떤 신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곧바로다가 직결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삶은 어떤 겁니까?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안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펼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멘 한다고 이 예배 때 뭐라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젊은 친구들이 이 전철에 갔을 때 내게 주시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조금 더 가서 말씀을 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명령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보편적인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는 아주 구별된 모습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내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펴서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영역 하나님이 이걸 달라, 직장을 달라, 뭘 달라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인 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곤두박질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그늘 아래 있더라도 말씀하시는 구별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청정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결국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봉사, 또 나를 위한 직장, 여러 가지 사업 모든 것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거룩한 일이 되고 이게 구별된 일이 되고 여러분 어떤 직업은 구별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는 이런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터전에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하루를 그 사업장과 일터와 영역 속에서 해나갈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을 저같이 조금 더 중년의 나이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이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배우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대학은 다 졸업했고 과는 틀리고 또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그 사이트에는요 어떠냐면 접속을 하면 독일어, 불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강사들이 하는데요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강사들 정말 나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듣는데 15,000원, 2만원밖에 안 돼요 그게 내게 그러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것만, 그 부분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다 밑에 자막이 나와 중국어 못하는데 자막이 다 해서 가르쳐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내가 따라가고 따라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요즘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다 나도 이런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자금을 다 투자하자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다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뒤차 타면 늦은 거예요 앞에 한 사람들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보세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우리가 고민했다 말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전에 4000년 전 그 이전에도 항상 변하지 않았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변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 상황에 따라 막 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도구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몇 천년이 흘러오더라도 안 변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떨어뜨려 놓더라도 우리를 저 음부 밑 바닥에 내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저 천상과 같은 곳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고 놓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저 멀리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10개명 가운데 두 개를 더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개명과 네 번째 개명이에요 왜 다섯 번째 개명을 먼저 언급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개명을 먼저 언급해요 순서에 의하면 두 번째 개명도 맨 뒤쪽에 있죠 다섯 번째 개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9장 3절을 한번 보면 이 두 가지를 묶어놨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거를 어떻게 너희는 이해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안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연관시켜서 네 번째 개명 다섯 번째 개명을 꼭 같이 연관시켜 봐라 오늘 분명하게 친절하게 3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개명에 출애국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19장 3절에서는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경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하느냐 하면 봉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중이 여기다 아주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중이 여기느냐 말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만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모르겠어요 새벽에는 했는데 부모가 하는 말을 갖다가 부모를 저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을 수치스럽거나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은 엄마, 아빠, 특별히 부모들이 그냥 아무 말하는 것을 중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전달자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공경의 더 중요한 의미는 부모로부터 지금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말씀 우리로 지금 말하면 본문으로 이 한정시키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절대 잊으면 안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거를 부모가 전할 때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시 여기지 않고 아주 그거를 무겁게 여겨서 딱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오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가 하는 말을 부모가 하는 말로만 여기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잘 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가르침이 에베소서 우리 신약이지만 참고로 우리가 한번 참고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부모가 이 학교 가라고 하면 이 학교 가고 저 직장 가라고 하면 저 직장 가고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왜 그렇게 하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순종은 그거 아닙니다 이 순종의 말은 두 가지가 합해서 됐는데 앞의 화면을 보시면 이겁니다 휘파쿠오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뭐뭐 아래서 뭐뭐 밑에서 그리고 경청하여 듣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또 그러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상당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하려는지 들으려 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그래서 부모들은 이 교회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부모는 그대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은 순종하라는 것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전해주는가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질문 드렸던 왜 도대체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했을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을까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만 쓰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 썼을까 아까 말했던 그 말입니다 부모가 하지만은 부모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부모를 전달자로 써서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치셨겠습니까 가난해서 내 백성이 백성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원칙 심플하지만은 상당히 살기 힘든 이 원칙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개명의 진짜 핵심은 거룩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달하고 소개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너희는 분명하게 결단하라 이게 5개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4개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안식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국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를 다른 날과 상당히 구분해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은 꼭 구별해서 딱 빼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뜻은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계 돌리고 있었는데 딱 그날이 되면 딱 기계를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딱 멈춰 세우면 하나님이 다음에 두 배, 세 배, 네 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올 스톱 했는데 내가 가니까 막 두 배, 세 배, 네 배 다 늘던가요? 안 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던 일을 딱 멈춰 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기계를 돌리다가 가족이 누가 급하다고 하면 계속 돌립니까? 아무리 있어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가족이 무슨 일이 있다면 그냥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보다도 기계를 세우고 농사를 멈추고 이것보다 더 멈추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이유는 무엇이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면 자꾸 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라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잊어버릴까 봐 뭐를?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특별하고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가 그래서 하루를 정하고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스탑하고 니네가 더 살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가 구별된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그날이 되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쫙 들어올 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 한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을 지금 합니다 출애국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나 여호와예요 나를 믿는 나를 확보하게 하나님이 구별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너네가 한 날을 구별해서 한 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19장 3절에 보면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국기에는 말했는데요 이 레위기에는 한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가 두 배 세 배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을 쉬고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각인시키는 도구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한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라고 한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명조차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고 그 날을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만나 말씀을 중간에 놓고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거기에는 백성만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삽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건 다 잊지 않았어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언약한 거 내가 잊지 않을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하나를 참고로 들면서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전반에 전반부를 볼 때 레위기 16장에서 속제일이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속제일을 정의할 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제일에 꼭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스스로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 괴롭게 하래요 아니 그럼 이 안식일 주위가 괴롭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를 왜 괴롭게 해? 이거는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게 해야다라는 시브려는 안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상황은 안 되니까 노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말씀을 듣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은 내 상황은 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니 저는 예스로 아멘으로 받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스 하고 저는 돕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들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며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말씀을 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이 한날을 들여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온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한순간 순간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말씀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구별된 백성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말씀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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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